뇌졸중 갑자기 찾아오는 무서운 질병 뇌졸중 콜레스테롤 감소 혈행 개선으로 뇌졸중 예방하는 홍삼의 탁월한 효능 뇌졸중은 뇌의 혈액의 공급이 갑자기 자단되거나 뇌의 혈관이 터질 때 뇌세포를 감싸는 공간에 피가 누설되면서 발생합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류의 부족으로 인한 심장 발작, 마비와 비슷한 이치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거나 뇌 안의 피가 나는 뇌성 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국대 의대 구장현 생화학과 교수는 발표 논문에서 홍삼의 사포닌의 효과를 시험한 결과 사포닌이 콜레스테롤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억제하고 콜레스테롤을 담즙산으로 전환시키는 효소의 활성을 최고 208배까지 증가시켜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삼협초연구원 남기열 박사는 쥐의 인삼 사포닌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를 체중 1kg당 12.5mg씩 5일간 투여한 뒤 저산소증을 유발한 결과 비투여군에 비해 저산소성 누정의로 인한 사망률이 4분의 1이하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중의로병원 김은훈 교수는 40에서 70세 고지혈증 환자 79명에게 고려 홍삼 분말을 1일 3g씩 2개월간 투여한 결과 혈액 내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이 각각 12.3, 13.9 줄어들었다고 논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홍삼 제품을 고를 때는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 RG3의 합대비 가격대를 비교해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을 고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홍삼 브랜드별로 제품의 가격이 차이를 보이는데 무조건 싸다거나 비싸다고 좋은 제품이 아닌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종류가 너무 많아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일반 소비자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홍삼 제품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포닌 함량. 많은 제조사가 사포닌의 함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표기하는 얄팍한 상수를 부리고 있지만 잠시만 살펴보면 사포닌이 얼마나 함유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획득한 제품인지 단순히 홍삼 향만 들어간 음료인지 모두 체크한 다음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낮은 품질에 비하여 과도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제품도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